아~~ 저기 메모 다 써야 돼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와 웹장 너무 귀엽다 시인 팩팩 응 포토인 귀여워 너무 귀엽다 컵이 오토마타 봐 이거 판맘이 또 귀여워 짠 좋아 마주가 싶어 뭔가 징그러워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하필 진짜 못생길래 볼 것 같다 마람스러워 말은 귀여워 스피치 귀여워 할메갈리랑 지영이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세상에 세상에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고정 귀여워 마지막은 땀 귀여워 귀여워 집에 있는 나만의 특별한 다이어리를 가고 싶으세요? 아 드림프 이거 너무 귀엽다 고마워 미치 다이어리를 고를 애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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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어리 뭔가 사진만으로 해볼게요. 대박인데 코멘터로 태어난다. 정답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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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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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ثر. 뒷면을 봐서. everyone aqui. LETS永久. 아무것도無 Anything empty. Totally Magic. 퇴근인데? 퇴근은 하차할 때 한숨 돈이 더 많이 나오겠다. 큰일났는지. 지금 사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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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진짜 많아. 10cm. 알보소는 먹을 게 있네. 32,900원. 알카기. 이빨이 귀엽다. 보니콘. 그죠? 9900원은 비싸. 8층. 아냐 진짜 집에 가야 돼. 랍을. 오늘 룸. 이게 재밌게 먹어갔네. 저희 키링이었다. 잘 훌륭하게 해본 적이 있는데. 이렇게. 이거 할까요? 퇴근했으니까. 제가 퇴근 샀는데. 그냥. 쌍둥이 쌍둥이. 그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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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아무것도 안 사면 이제. 이렇게 나고. 손. 반팔. 물. 회의전 미래라는. 두꺼운. 가는 시각. 미니. 마추면. 마다 물. 마추면. 해변센. 별و는 금일에. 몇 개의 분이. 시각지. 음식 먹을 때는 이번엔. 근데 가보단. 맛있어. 맛있어. ㅋㅋ 무슨 맛입니다 ㅋㅋ ㅋㅋ